승부 치라! 페텔과 미아엘, 승부를 가려라! 야! 총결승 두 번째 시합이 드디어 시작됩니다!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... 기대되는 꼴 몬카트! 데몬! 으으으! 으으으으! 으으으으아아아악! 으으으으읍! 레디! 고! 레오! 부탁해! 라르켄! 놀아볼까! 으엑! 크으으으악! 으으으으악! 흠! 이 경기.. 과연 어떻게 될까? 이미 저 둘은.. 서롤을 너무 잘 알고 있어. 쉽게 결판이 나지 않을거야.. 아참, 안젤라는 어떻게 됐어? 이제 괜찮아졌어! 자, 성에 잠입할 거였으면 나한테도 알렸어야지! 맞습니다! 제가 없을 때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시다니! 미안해요, 조크경. 아무 일 없어서 다행입니다. 데스사이드! 이 익숙한 공격이야! 최대 가속! 흠! 캬아! 흠! 다크 브랜스! 으아악! 이런! 아악! 레오 선수! 벌써 곧 싸우신가요? 정신 차려, 레오! 크리스탈 라이스! 왜 지금 공격 기술을... 아악! 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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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! 캬아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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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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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이것도 무슨 기술인가요? 비아엘과 레오,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! 역시 우리 형이야! 캬, 운이 좋았거든. tr 어 rum 헉 travelled 쥬 Deepison 그 technique Lanofi 뇌거 glor Parte 크아! 크아! 크... 크아, 크아! 큭ゃ... 아이스 스킨! 공폭! 으으으킴! 승라을래 힝 라면! 어서 부숴레이 아우비스의 힘을 사용하면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을텐데 왜 안쓰는거지? 메인들 알겠냐? 그래 알아, 라르켄. 하지만 그 힘은 쓰지 않는다. 난 너의 진짜 힘을 믿을 거니까! 에볼루션 제트! 간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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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첩! 대첩! 고마워! 데스 브레스! 다클! 오! 베타에 관한 팀의 반격!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! 변신! 비가로이드! 타이켓! 타이켓! 비가로이드! 타이켓! 타이켓! 데스! 렛츠! 플레오! 다켄의 필살기가 적중했어! 이가 시바로! 다켄의 힘이다! 아직 끝이 아니야! 에볼루션 질투! 레오, 자, 드!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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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... 레오! 으으으으으으았... 이것이 레오의 본 모습, 레오자드! 묘신! 기가로아이트! 레오자드, 기가로아이트! 예우! 양측 모두 기가로이드로 육탄전을 펼칩니다! 굉장한 강력입니다! 레오자드! 좀 더 몰아붙여, 다켓! 음! 에허울! 크리스탈 크로운! 하아… 으아… 에허울! は… 에허울! 아… 으아! 뭐… 뭐야? 바다로! 크리스탈 크리스튼! 흠, 얌와아아아악 흠, 으악 으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악 히힛! 타켄! 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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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타켄! 여기서 쓰러지나요? 히힛, 다 났어 역시, 아우비스의 힘을 사용해야 했던 건가? 다켄! 다켄! 그날로, 집을 나왔었지. 힘을 찾았었지. 힘을 더 키우고 와, 이 애송이녀석! 그래, 나한테 힘이 있었다면 아빠, 엄마는 죽지 않았을 거야! 오늘부터 이 골목의 우구머리는 너야! 너희같이 약한 것들은 필요없어! 그 눈,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품고 지옥을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웬 놈이냐? 흠, 따라와라. 네가 원하는 건 여기에 없다. 다켄, 내가 잠시 약한 마음을 가졌구나. 그래, 저런 녀석쯤 아우비스의 힘을 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! 다켄! 좋아, 다켄! 난, 난 계속해서 이겨낼 거다! 그 지옥의 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! 데스플레스트! 다켄! 미칠 수 없어! 아이스 사이클! 그리 distract지 못하는 개. 넘마어마한 대결이군! 랭아! 들키야! 흥! 더 볼 것도 없겠거 더 jeunes! 레오자드! 레.. 오? 들키야! 타켄! 골! 승자는 페텔, 바스카위! 엄청난 대여 종국! 세계명 승부였습니다! 아, 이럴 수가! 이것으로 매일 쓸 포스카 그랑프리 결승에서 페텔 선수와 라르켄, 그리고 진 선수와 드라카가 적돌하게 됐습니다! 이것이 페텔 저 녀석의 힘? 데스트로를 쓰러뜨리기 위해선 저 녀석을 꼭 넘어서야 해! 제기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